먼저 인천조리로 끄겠습니다. 바로 닌다. 인천조리로서 규공자에서 연출을 맡고 박근혜입니다. 저희 영화보고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공자에서 규공자를 맡은 김성호입니다. 아이고, 아쉬워서 진짜 감사하고요. 배우들, 감독님, 그리고 우리 스탭분들 모두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좀 마음에 안 차시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입소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규공자에서 마루포 역을 연기한 강세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 너무 긴장되고 선행은 불과 같아요. 저희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규공자에서 윤주혁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규공자에서 윤주혁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규공자 천만 가자. 표말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입소문으로 천만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영이 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네. 맘 안 안 해주는 데 하고 삼척밟고 났네. 자,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자. 조금만 앞으로. 얼굴 좀 많이 보세요. 네, 얼굴 좀 많이 보시고. 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네. 네. 이렇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또 할 일이 있어요. 뭐죠? 리뷰어! 그렇지! SNS. 그렇죠?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힘이 저희 영화 천만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희는 갈게요. 갈아요? 아, 네. 그럼 터널 너무 많아. 하하하하. 네. 그래서 저희 또 인사를 가야 되니까 인사를 가겠습니다. 잘 깨보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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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생겼네.